오늘은 한가지 재밌는 국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스텔라블레이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테지만 스텔라블레이드는 실제 모델 신재은씨를 모델링하여 만들어졌고 개같이 못생긴 요즘 게임들의 여자 캐릭터와 다르게 예쁜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옳게 된 게임이 드디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슴 크고 골반 넓고 예쁜 여자가 캐릭터로 나오지 역시나 FNPC들이 아주 난리나게 됐죠. 실제 프랑스에서는 스텔라블레이드를 보고 여자를 본 적 없는 모소라다가 성적으로 묘사한 인형같이 생겼다. 터무니없는 비율로 타이트한 점프수트와 전쟁에 나설 때 딱 맞는 힐 포니테일같이 긴 머리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극디를 박아넣는 프랑스 언론사가 보이시나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미국의 23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한 말을 덧붙였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텔라블레이드는 과한 성상품화를 했고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다. 모든 캐릭터들이 어린아이처럼 생겨서 이상하다. 이걸 보고 아랫도리가 서는 사람은 FBI에게 핸드폰과 컴퓨터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을 하며 스텔라블레이드를 응원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나쁜 놈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 스텔라블레이드는 실존 임무를 모델링하여 만들었지만 PC에 찌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한국인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질타하게 되고 232만 유튜버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수많은 동양인 여성과 사귀어 봐서 찐따들 망상과 다르게 현실 속 동양인 여자는 저렇지 않다고 말하며 밖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했죠. 그는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재은 모델과 스텔라 블레이드 캐릭터를 보여주며 닮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긴 사람은 안 닮았다고 말하죠. 14살 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우리 언니들. 이 거구의 여성들은 동양인의 코는 저렇게 높지 않다고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백인 여성의 DNA를 이식한 백양인 같다는 우리 거구의 여성. 좀 더 동양인처럼 생기게 얼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탈코르셋도 하고 살면서 한 번도 여자를 못 만나본 남자가 만든 캐릭터 같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여자들은 스텔라 블레이드 이 게임 기대작이야? 캐릭터 옷 벗기면 기본 속옷도 존나 야하고 칼스는 캐릭터가 졸라 딱 달라붙는 점프슈트 입고 얼굴도 졸라게 이쁘네 나랑 다르게 라고 말하는 우리 과학적인 그쪽 여성들. 가슴 덜렁덜렁 하는 거 보고 바로 걷다. 캐릭터 뒤태보고 존나 촌스럽다 싶었고 절대 할 일 없는 게임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멋쟁이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죠? 아니 가슴 크고 골반 넓고 얼굴 예쁘면 촌스러운 건가요? 우리 한국 여성들과 외국 FM 여성들은 어딘지 모르게 정신이 비틀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뭐든지 될 수 있다 말하더니 여성이 예쁘고 몸매 좋으면 비현실적이다 라고 치부한 다음 욕하기 바쁘니 말이죠. 이런 여자들이 지금 FM을 외치고 있고 외국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탈코르세탄답시고 엽떡 허버허먹고 잠만 쳐자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못생겼다고 남들도 못생겨지라고 말하는 신부가 고약하다는 거죠. 얼굴이 못생기고 뚱뚱하면 마음씨라도 예뻐야 할 텐데 우리 FM하는 분들은 도대체 가진 게 뭔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PC와 FM이 광풍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은 올바르게 돌아올 겁니다. 한심한 그녀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엽떡 커버허버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없다고 질투하지 좀 마라 여자들아